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선대위 사퇴와 가난한 사람 자유 모른다는 윤석열 후보의 실언이 겹치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와 윤석열 대선 후보의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당 지지자 등의 원색적인 비난 글들이 수천 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 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분란만 일으킨다, 대표직도 내려놓으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윤 후보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후보 교체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에도 비판 전화가 걸려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